홍콩 가서 김치 못 먹고 알지? 내 주까매야? 하루는 내 입이 뭐지? 맺혔어. 아... 우리 경제축된 어린이. 아니요. 백조가 많이 맺어. 안 돼? 하하하하하하 제일 로이사시면 그만 맺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와 함께 우리 이가 이 초대 티포의 압춘 게이션이야. 기대돼? 어, 기대돼지. 왜 말투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지혜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 우리의 행동이 총 3개야. 피난 가는 거야? 와... 왜? 우리 눈썹이 얼음이 흩어졌어. 홍콩은 이렇게 안 춥겠지? 그럼 카메라가 너무 강하게 있잖아. 부담스럽지. 아, 홍콩은 이렇게 안 춥지? 많이 안 춥겠지. 우리 지금 도착한 기촌이야. 그런데 우리 이제 4시간 정도. 4시간이야. 증명 우리 지금 너무 안 좋았다. 竟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밥을 먹자. 한국 가서 김치 못 먹고 알지? 야, 나 한국 갔어 봤어. 나 밥을 먹자. 밥은 아니잖아. 마지막 한식을 여기서 즐기고 가자고. 한식? 마지막 한식. 그래. 베트남 국수 먹을 거야? 아, 밥을 먹자. 이렇게 한식을 먹고 싶어. 이 길은 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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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런데 이 길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파관들이. 그래서 이 길은 한국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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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한식은 마지막인데 세계 10개월이. 아 진짜 마지막 아니야 오빠 한국에 다시 안 와? 평생 홍콩에 있을 거야? 그럼 괜찮지? 우리 한 달 동안 못 먹는다고 정아 괜찮아? 한 달 동안 못 참는 거야? 한 달 동안 김치 안 먹는 첨수했어? 난 맨날 못 먹는 거야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 다가가다 근데 고仔麵, 반통, 즉식, 소식으로 가 너무 과장해 우리 한국인들 진짜 못하는 거야 아이소 포인트 무슨 일이야? 어디에 있는 거야? 아하하하하하하 거의 한 달 동안에 한 잔을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어 하하하하하 혹시 한 잔을 먹고 싶지 않냐?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기 마자 아, 한국어로 처음입니다 enschaft시지 않았어요? 평생 일찍 하고서 학생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먹으니? 먹으니? 처음에 먹으니 뭐 먹으니? 먹으니? 이거는 왜 소원할까? 어떤 점 Debbie 상관없어? 못 Word? 못험해? 정말 싫어 저도 정말 싫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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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위해 잘 할까? 지금 이렇게 마스크가 되어서 근데 정말 넉넉하게 큰 8kg 그래서 이제 키 believ足 성공을 쫓 Voor últim echer고isen rất 오래 같이 하거든 안정래 지금 30만 원 많은 사람들이 다 내받고 딱 갔을 때 chỉ 3가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existem 일단 저희 할머니가 의뢰 제 임금 이 임금을 해야 할 수 있는 임금 이 임금이기지 가고 싶어 이거 얼마여? 이거 얼마여? 네, 15만 원 1750만 원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완벽해! 남숙이 지금 입고 있는 면 수店의 세계 아! 이곳에 도래 15분정도 안 나오고 보고서 이제 카운터에 받은 돈 시작이 좋아서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서 시작이 좋아 내가 이거 사고 싶었던 거 같은데? 일본지 영롱하다 이게 영롱해 이거 하얀 게 이제 또 하나의 소품 오! 네, 지금 하셔서 좋습니다. 이게 너무 나쁘지 않네. 그냥 쓰고 다네. 이제 가자. 조형아? 네, 지금 아직 한 시간 남았어는데 한 번 재고 오고 오고 오고. wait Scrugg! 쉬고 있자. 쉬는 것도 재밌게 많이 쉬자. 사실 홍콘은 똑같이 세 개로 먹을거잖아. 네, 맞네. 찍어? 이렇게 샵핑하자. 아니 너무 많아요. 예스! 수폭도 그릇어. 빨리다가 이렇게. 이 랭쥬였더기도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옷깃허이 쟁쥬리예라 오빠 2년 안에 6개 샀어 알아? 나 왜 이렇게 선글라스를 좋아해? 왜 그러지? 오늘 또 저녁에 쓰고 다녀야겠네 맞아, 잘 때도 계속 써 레이오공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너꼴로 계산했어 그랬더니 직원이 나보고 고향 가시나봐요, 홍콩이 고향이네 그래서 한국말 나보고 되게 잘하는데 사진 안 봤어? 사진 안 봤어 그냥 찍기만한 거 같아 비행기 표정만 확인하고 오! 측정만 확인하고 너무 신기하다 還是 이 랭쥬에 사진을 찍고 또 다른 데서 또는 이 랭쥬였라 그래서 다른 랭쥬였라 19박스요? 19박스는 방금 갈게요 그럼 이제 촬영이 되었네요 모향 맞지? 응, 잘하지 기대돼? 기대돼지 나도 기대돼 맨날 먹어는데 하루는 4개 먹자 무슨 소리야 5개지 오늘 장난해? 섹스 판매야? 왜 있을까? 어디서 할 거나? 와 왔어! 3년 만에 온 거야, 알어? 난 3년 전에 사진 봤을듯? 오빠 3년 아니지, 18kg에서 잘 졌지? 13kg? 많이 안 쪘네, 뒤로 아직 많이 남았어 10kg 여유 있어, 괜찮아 후다 있어 우리 곧 영양한 어릴 점파가 동종놈이야 나는 2년 나는 3년 전 거, 내 거 이거 아직도 쓸 수 있는 거지? 모르겠어 9시대네, 9시대 정의, 몰라 새 거 써야 돼 샀어 새 거? 이거 벌써 죽었어 죽었어? 돈 안 준대? 이거 벌어도 되는 거야 와, 내가 이거 돈 아까워서 집에서 꾹꾹 숨겨놨는데 아니야 기름풍러 그냥 챙겨 왜냐면 그 상시리에서 너는 못 봤을때 발전통놈 그래서 이거 너무 고고 와, 이거 너는小朋友 너는 못 봤을때 그래서 너는 꼭 고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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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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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제가 옆에 앉아 맛있지? 진하지? 와, 이거 무슨 맛있지? 너무 처음 왔어?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이거 팔잖아 한국에서 2,000원 있잖아 이거 얼마야? 아, 이거 비슷해 근데 한국보다 더 맛있어? 우리 덕분에 사람들하고 다시 왔잖아 응 인사 한번 오지게 바꾸고 말지 출발을 알겠어 설라니까 응? 동생 아 어떻게? 아 파울아 아이, 종가 너무 야 너무 많아 얼굴이 빨려졌다 어? 감사함을 표현하는거야 정말 부끄러워하지마 아 여기 나 기억났다 너 찾잖아 라는 엄마를 그리고 너무 슬펐어 아, 리케어 실패했네 와, 희한 삶이 진겨디라 나 그리고 이제 두 번 안 당해 나 원래 여기서 두 번, 세 번인가 네 번 냈거든? 어 거스름돈을 안 줘가지고 아, 마셔? 나 몰랐잖아 나 이제 이걸로 한 번에 원투에 들어간다 2층으로 갈거지? 아니? 안 가는데? 위치는 안 가 근데 나 여기서 탔어 맞아요 저기서 탔어 나 기억력이 너무 좋은데? 아, 미치겠다 야, 3년 전거 무조건 기억하겠지 오빠, 30년 전거도 아니고 3년 전거 기억 못하면 진짜 오빠, 머리 좀 이상한 거야 빨리 가 빨리 가자 제이 앞에 왜 앉아? 아, 저기 옆에 있는 거 아, 우리 다 쉬었어 아, 저기 우리 경쟁 중대가 어린이 아, 우리가 좀 더 빨라야겠다 한국보다 더 일자 정결하게 이렇게 쫙 훨씬 높지? 오빠, 쌍 온 습신까지 있어 아, 이거 좀 더 빨라야? 아, 저기서 지금 20끄만 더 빨라야? 지금 20끄만 더 빨라야? 이거 빨라야? 왜 이렇게 빨라야? 빨라야? 한국도 빨라야? 한국도 빨라야 여기는 한국보다 빨라야? 아, 여기다 가는데 너무 빠른네 아, 지금 한국도 빨라야? 이게 빨라야? 내가 나 같은 사람 좋아해 빨리 빨리 이번에는 매일 저녁에 먹은 거에요 이거 지금 홍콩에서 처음 먹는 거에요 괜찮아요? 딱 500ml 맛이네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무슨 맛보다 맛있어 근데 샤워바이트 좋아해 와 와 신고 신고 들어왔네? 아니야 그 문 앞에 보자 여기서 보자 수고했어 오빠 아니야 그 원태론은 임종 원태론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야 아 그래? 야 준비하면 안팎아 오빠 세척봉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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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를 기다리고 있대 아 거꾸러孔으로도 찍고 브라이브 남순 남순 산 지구 산 지구 산 지구 산 지구 산 지구 오, 깜짝놨 아, 깜짝놨 엄마 supers spirit 엄마 안본 아니 saying 엄마 엄마 수고했어 여자의 숙소 그는 베이크 같이 볼 수 있고 모자마자 수고하니 또 이렇게 멋져 솔직히 저도 완성도 이 모습 완성도면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이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장 랩트 페이프트 감사합니다 긍정말 말해 왜 이렇게 말해 왜? 1년 동안 계속 여기서 살아 내가 여기 2일 있으면 살아 나 좋지 않아? 좋은데? 나는 좋은데? 마음에 들어?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 그럼 엄마가... 그는 염짐,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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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그지? 새거 다 해줬어 아, 맞아 맞아 전화, 깜짝 놀랐어 피아노, 깜짝 놀랐어 12시 30분 3시 30분 정도는 한국이야 네? 남수는 무슨 이름이? 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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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는 정말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다 기억하는거야 너무 친절해 친절한데 귀엽대 아, 엄마가 어떻게? 아빠한테 가볍게 해? 어머님 잘 계셔? 어, 잘 계셔? 어, 잘 계셔? 네, 잘 계셔? 네, 잘 계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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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보여줬어 너무 귀여워 네? 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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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 그래도... 그래도 너는 모르겠어 안асть Pompey 그지? 아... 그지? 오늘 아침에 한참을emia 세 년 전에 여기 한참을 여러분이 기억나요 이곳에서 너무 맛있어 그 르의 맛을 기억나요 그 르의 맛은 더 맛있어 그냥 이 르의 맛? 름이 제일 맛있어 그래서 이 르의 맛을 못한거 이런 거? 지금? 너가 제일 맛있어 너무 무서워 소파 위에 다 넣었는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어가 다른 곳에 와 갑자기 부지러워졌어 너무 무서워 진짜 똑같은데? 맞아 진짜 청산을 해야 되지? 와, 너가 너무 노력해 이따가 너무 좋아 우리의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보고싶어 진짜 먹어요? 와 똑똑하네 아 다 이해하지.. 눈침밥으로 이해하지마 근데 진짜 먹어? 안 먹으면 그냥 안 먹다고 진짜 먹으면 한 병 다 먹어야 돼 알아? 물화야! 홍콩 물화야 아 안 먹지 않는다 홍콩 물화인데 못해? 그럼 천산 따로옆에다 준비해 오! 오 찬로가 갑자기 모르고 왜 이렇게 오! 아가야야야 안 나 아 나 가야야야 안 나 아가야야야 안 나 안 먹으면 안 먹기 하지마 나 안 먹지 않는다 왜 이렇게 우리 집에서의 대인공인 것 같아 그 이상의 얼굴과 얼굴과 얼굴의 관계를 그 이상의 얼굴을 좋아할 수 있어 그래서 못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보면 그 이상의 얼굴이 더 나아 그 이상의 얼굴이 더 나아 그 이상의 얼굴을 다 하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저아가가 돼 롯데이 형과의 기술이 생활 엄청 옛날에 거의 15년 전 많이 무섭지 않나? 괜찮아 근데 이거 한국... 일본 느낌이네 아니 아니 한국에서 산 거야 근데 내가 산 거 아니지? 친구 사준 거야 아, 이것은... 인삼아 네, 아이아빵 아이아빵 와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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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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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30년 전 오.. 와... 1,2,3 뼈 맛있어 뼈 맛있어 너무 좋습니다. 더 맛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진심입니다. 항상 제가 집에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고 싶어요. 진짜... 처음에 못 할 수 있는 생년活动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 너무 만족합니다. 소매시장이야? 어. 소매시장 아니야. 아, 소매시장이야? 어, 어. 사람 엄청 많다. 어, 많지. 마지막 날이 있잖아.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안 해? 아, 내일 안 해. 주는 게 의미가 있어? 꽃을 주는 게? 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놔둔 거야. 돈 이미 있는 꽃 사고 전화할 때 잘 지낼 수 있는 뜻이지. 그럼 이거 대파 아니야? 대파? 대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서이신이라고 해, 서이신. 대파인데 저거? 아니야, 대파 아니라고. 이거, 이거, 이거. 대파 아니라고. 대파잖아, 이거. 아니라고. 먹어봐, 그럼. 엄마, 이거 어머니 완전히 못생겼어. 근데 차 안에 되게 많다. 그냥 사 이거, 괜찮아. 아니, 근데 이거 괜찮다고? 어차피 일주일밖에 안 가. 안 돼, 안 돼. 우리 엄마 욕할 거야, 나. 아, 욕할 거야. 아, 욕할 거야. 이거 시원한 게 없네. 이거 한국인 게 없네. 불쌍. 시원한 게 없네. 아, 욕할 거야. 아, 욕할 거야.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이렇게 먹어야 돼? 어? 다른 사람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집에 있는 거 먹어야 돼. 맞아. 아, 이거 부여. 아, 욕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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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한테요. 빨리 한국의 대한민국 피자. 우리 어디에 도라. 오빠가 먹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뭐야? 나는 그 생선은 내가 먹어봤잖아. 역시 1위 1위는... 생선? 아니, 새우. 아, 새우 제일 맛있어. 새우 일어나서는 새우 일어나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중으로 해왔을 했죠. 그리고 머리에 있는 물에 띄 thyˇ이 다 Crash어'd도 다 띄게 됐습니다. 진짜 맛있어. 혹은 다른 그들을 같이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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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서 진짜 진짜 많은 음식을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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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지금한 랩까지 한 명 먹어ritos 못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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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we future 방송의 방송을 하면 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Like my channel, follow me youtube.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하는 YouTube? 안녕히 계세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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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